1. 먹을 때 보면은 일단 카메라에 아까 보일 때 어떻게 보였냐면은 이걸 들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이쪽에 있을 때 이렇게 먹었거든? 안 보이지? 안 보이잖아.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먹는 게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보인단 말이지. 난 거 비밀이야. 아주 사소한 건데 그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때 앞에 보고 먹으면 좀 추잡스러워 보이잖아. 살짝 돌려 옆으로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들어서 보여줄 때 밥이랑 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먹을게 하고 먹을 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지. 그리고 봐봐요. 각도도 이렇게 둘이 서잖아. 이렇게 둘이 서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핸들로 따라와 그러면은 오픈되는 장소가 먹을 때 몸을 이렇게 들고 얘는 이렇게 틀어. 카메라가 중심이 되게. 그래서 카메라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주는 거고 이렇게 오픈되게. 이쪽에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먹어주는 건데 주로 서브가 먹잖아. 그럼 따라가면 이렇게 할 때 서브가 오른손을 이렇게 뜨여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먹지. 이렇게 먹은 다음에 씹는 거 음리하고 그러고 나서 표정에 돌려주잖아. 앞으로 이렇게 먹으면은 손도 가리고 이뻐 보이지도 않아요. 이뻐 보이지도 않아요. 어머 어머 안 좋단 말이야. 살짝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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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